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쇼 자 우선 여기를 설명을 좀 듣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예전에 왔던 장소 더라고 왔던 장소야 근데 이게 주소가 노출되서 신고 때문에 안왔던 장소예요 여기가 여자 무당이 나이듯이 무당분이 계셨어 빙의된 그 사람한테 구수를 하다가 돌아오셨어 근데 다녀오시고 나서 며칠 뒤에 여기에서 자살을 하셨다고 그게 구신하고 뭐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거는 잘 몰라 와 더 컴퓨터 봐야 아멘 저기로 뭐 문이 있는데? 열린다 뭐야? 못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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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결아 여긴 무당집이야 무당집 개신결아 개신결아 와 깜짝이야 개신결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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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안에? 뭔 소리야? 안에서 나는.. 누구 계셔? 야? 뭐야? 뭐야 방금? 뭔 긁은 소리지? 바로 내 옆에? 야? 야? 뭐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긁었던 소리 소리 봐라 야? 야? 뭐야? 야? 방금 소리 났던 거 그거 분명히 맞잖아? 이 비닐 소리 응? 뭐야 방금? 왜 그래? 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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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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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걸로 흔들린거야? 왜 안걸로 흔들린거야? 와 깜짝이야!! 참으십시오 얘기좀 해보시오 내가 여기서 내가 감당할 것은 아니긴 맞잖아 이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현역... 놔라 어디에 있어? 감추지 말고 기운 감추지 말고 기운 감추지 말고 기운 감추지 말고 나가 가라 나가 가라 잘 붙어서 짭인가 보네 부적 부적 완전히 이쁘게 타볼구만 봐봐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조혜라 잠깐만요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창문이